무책임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썼습니다. 무기력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게 되면 어쨌든 5월 10일은 4월 10일 총선 이후에 분기점에 해당하는 그런 날입니다. 현재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런 추세를 미뤄보게 되면 국민의힘의 낙선자 가운데 단 한 명도 선거 무효소송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예상한 반대로 윤 대통령도 무자비한 사전특표 득표소 조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그냥 전부 다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에서 사전특표 조작이 제도화 되는데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공헌을 한 사람들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선거 부정이 그냥 구조화된 그런 나라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한국이 앞으로 이렇게 부정선거가 제도화된 나라가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느냐 부분은 홍콩을 보시면 됩니다. 홍콩이 말을 잘 듣지 않으니까 중국 공상당이 여러분 한 것은 선거 제도를 바꿔서 일단 친중파가 아닌 사람들은 선거를 통해 가지고 선출직 공직자가 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선출직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홍콩인들에게는 대단히 악법에 해당하는 국가보안법을 만들어서 일체의 반대 의사를 피력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방송도 이런 방송을 이제 앞으로 못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수준까지는 계속하겠지만 이렇게 이제 그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이 연구직권이 이제 가능하게 됐을 때 선거를 부정했다고 누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홍콩 사람들은 선거 제도를 빼앗기고 그다음에 여러분 선거권 피선거권을 다 여러분들 거의 박탈당한 거죠. 그래서 선거를 장악한 상태에서 입법의회 국회를 여러분들 중국 공상당들이 다 친중국파로 채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국가보안법을 통해서 입을 그냥 틀어막는 그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그렇다 해가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다 피해를 보는 건 아니죠. 그냥 정치 문제만 언급하지 않으면 중국 공상당에게 반발하지 않으면 그냥 먹고 사는 생계 문제는 그렇게 탓질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홍콩 사람들이 그냥 다 입을 담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중국 공상당의 불법적인 그런 선거권과 피선거권 박탈에 대한 부분들을 항의하는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에 중국을 떠났죠. 1997년을 전후해 가지고 영국으로 중국으로 여러분들 통치권이 이왕될 때 일제 양제체제 일국 양제체제가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나 호주나 미국으로 떠났고 그 이후에 이제 꾸준히 이어져오다가 최근에 이제 민주화 시위가 발생됐을 때 영국하고는 특별한 사이니까 영국에 특별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영국을 떠났고 그 다음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이런 데로 많이 떠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떠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입을 다물면 되는 겁니다. 입을 다물고 그냥 못 본 것처럼 듣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는 크게 지장이 없는 거죠. 그러나 홍콩이란 나라 자체는 계속해서 이제 후퇴하고 퇴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돌아가는 것이고 홍콩의 나이가 든 세대들은 한때 찬란했던 자유가 물결치던 그런 홍콩을 자유 홍콩을 기억하겠지만 다음 세대들은 또 그것이 교육을 통해서 다 제압당할 테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한국이라고 해 가지고 선거 부정이 여러분들 제도화 돼서 선거를 장악한 자들에 있는 권력을 지게 되면 새로운 계급이 탄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한국 내에 새로운 계급이 탄생하기 때문에 그 계급에 포함된 사람들은 좀 재미를 보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또 재미를 보기 위해서 누군가는 피해를 봐야 되니까 그들 집단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은 일단 약탈이나 수탈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입학 취업 사업 이런 데 다 이제 불이익을 받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이 저무는 거죠. 정치와 여러분 경제라는 것은 양면의 동전양변과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체제가 바뀌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국민의 힘이 적극적으로 부역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협력한 것이고 윤 대통령은 본인의 여러분들 권한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직무유기를 한 것이죠. 그걸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기는 반란적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대한민국 체제가 전복돼 가지고 일당 지배체제로 여러분들 전환되는데 연 대통령이 결정적인 기여를 한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한테 부정성 거 수사해달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 자체가 여러분 체제를 넘기는 건데 뭐라고 여러분들 그걸 하고 여러분들 조사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선거 결과를 수용하는 것 수용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선거 결과를 수용하는 것이 그치지 않는 거고 체제가 완전히 접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제 그렇게 뭐 결정이 된 겁니다. 그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들이 저항하는 건데 대다수 국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 소수의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의미를 잘 아시는 분들은 격렬하게 항의를 하지만 그 정도를 가지고 여러분들 정치 권력을 무너뜨리거나 교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다른 나라가 선거 부정을 접할 때 대중들이 여러분들 반항할 때 아주 격렬하게 반항을 하지 않는 한 바꾸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비극적인 것은 이 중대한 시점에 윤석열과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 권력을 잡아가지고 결국은 우파진영의 국민들이 그토록 열망했던 공정선거라는 부분을 완전히 그냥 깔아뭉긴 것은 그냥 너무나 비극적이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또한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윤 대통령도 또 만들어낸 사람이라고 저는 보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방송을 오래 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 일단은 뭐 지금 올해 또 안 해도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4월 10일 총선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뭐 더 이상 밝힐 게 없으니까 그다음은 이제 정치적 행위의 문제인 거지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뭐 전혀 여러분들 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 없을 정도의 부분인 거죠. 자 이럼 이제 오늘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는데 총선에서 그런데 지지율은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오히려 국민의힘 보다 뒤처져 있다. 이런 포도가 나온 겁니다. 여기 보니까 한 신문에 보니까 하단에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성을 거뒀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왜 국힘과 비슷한가. 이렇게 물론 여론조사 결과를 또 믿을 수가 없지만 그래도 좀 신기한 겁니다. 압승을 했으면 압승 값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러면 이번에 또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으면 전국에 플래카드를 걸고 국민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뭐 이런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겼는데 마치 이기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폼을 내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민주당이 171석대 국민의힘이 188석을 얻었는데 지지율은 30%대해서 엎치락뒤치락을 하고 지난 총선 때에는 민주당이 확연히 앞섰는데 조국혁신당의 등장에 판도를 바꿨다.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며칠 사이에 여러분들 방송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 조국혁신당의 700만 표 가운데 상당수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조국혁신당을 너무나 사랑하사 집어넣어준 위조투표제가 다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면 온통 여러분 신문들이 다 거짓말을 써놓으니까 그거 보시니까 복수의 여론조사인데 하나만 보면 한 대서 조사한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1%포인트고 더불어민주당이 29%포인트고 조국혁신당이 12%포인트인데 이 여론결과도 우리가 믿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여론결과라는 것이 결국은 여시미가 국민의 정치성향을 다 알고 있다고 보니까 우리가 본인들이 원하는 쪽을 만들어가는 여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겼는데 왜 이렇게 지지율이 예상 밖으로 오히려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보다 떨어지게 되겠는가. 그걸 보시게 되면 여기서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선거결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선거결과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의 선거결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은 아니죠. 지난 10년 이상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 왔습니까.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여타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쳐가지고 더해 준 것처럼 그렇게 선거 데이터가 말을 하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했는데 이제 그게 훨씬 더 구체적으로 밝혀진 사건이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너무 화끈하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확연하게 까발뀌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하는 사후 후보별 득표수 자료는 마치 국민의힘 후보에게 절반을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쳐가지고 그만큼을 더해 준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뭐가 튀어나왔습니까. 그게 아니고 전부를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해 줬지 않습니까. 더해 주게 되면 사후적으로 선거 데이터가 절반을 국민의힘 후보에게 숨쳐가지고 절반을 더불당 후보한테 더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아주 악랄한 조작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소에 두 사람이 와서 투표용지를 교부받을 때마다 한 장의 위조투표지에 해당하는 그런 득표수를 더불어민주당 후방에게 더해 주는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통적인 의미에서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33% 정도를 조작을 한 거죠. 그 수치가 4.15 총선은 25%였으니까 얼마나 2023년도 10월 10일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아주 극심한 조작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거가 바로 그다음 날 모든 것이 다 까발뀌졌습니다. 불구하고 그것을 국민의힘의 당시에 김기현 당대표가 덮고 윤 대통령이 며칠간 침묵하다가 덮었거든요. 그때 이미 한국호의 운명은 결정이 된 겁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의 정체성이라는 부분이 완전히 확정된 겁니다. 전혀 선거 부정에 대해서는 밝힐 의지가 없고 본인의 임기가 마치는 동안 적극적으로 더불당이 권력을 쟁취하는 데 협조하는 인물로 그렇게 자리를 마감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기대를 가지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애시당 쪽 그 양반이 정체성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예를 들면 윤 대통령 보고 수사해달라 그 양반이 부역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부역자한테 가서 수사해달라 누가 수사를 하겠습니까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인이야 더블 민주당하고 적당히 딜해가지고 임기를 채우려고 하겠죠.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여러분들 품질을 보면 인기까지 가겠습니까 그게 쉽지가 않죠. 3년이 아주 길지 않습니까 더블당은 계속 요구를 할 거고 이거 수용해라. 이거 수용하면 인기 보장할게. 저거 수용해라. 여러분들 좌파들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만큼 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 좀 더 달라. 이만큼 그만큼 주면 좀 더 달라. 그래서 나중에 다 먹지 않습니까 크게 자익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전술이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25만 원 받아줘 뭐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최상병 받아줘 김건희 특검법 받아줘 네 나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우익들이 전쟁을 치르는 걸 보게 되면 한참 먼 겁니다. 권력 싸움은 역시 좌익들이 잘해요. 그 사람들이 잘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 임기 채우기가 저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다 주면 모르죠. 그 동네 사람들이 원하는 거 다 주면 그냥 살아남을지 모르겠는데 벌써 그 사람에게 윤 대통령의 표를 던질던 사람들이 입안이 굉장히 극심하지 않습니까 저 인간이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임기 채우기가 제가 볼 때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3년이 무진장 긴 시간이거든요. 3년이 그리고 일단 검찰 경찰 공무원들의 입안이 굉장히 심할 겁니다. 그리고 우파 인사들 가운데는 50% 이상 정도는 최소한 선거 부정을 알 거고 이번 선거가 무자비한 조작은 더 많이 알 겁니다. 그걸 대통령이 덮는 걸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본인이야 권력의 정점에 있으니까 안 보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래 지탱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본인 지지 여름 청인들이 거의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거를 주변에 이야기해 준 사람도 없을 것이고 본인은 그동안 무난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바닥에 내동직이 치는 것을 별로 경험을 못했겠죠. 그러니까 선거 부정을 덮은 그런 죄값 그 죄값을 아마 윤 대통령은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